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역입니다. 이 아이는 아르니아 나무예요. 제가 작년에 이렇게 여기다 심어놓고 올 3월 초에 지면에서 50cm를 남기고 여기를 이렇게 다 제가 전지, 적심을 해줬죠. 그런데 이렇게 적심한 부분 양 옆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. 제가 이제 그 다육이 하원, 정원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 밑바탕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쪽 끝 라인으로 제가 옮길 거예요. 지금 우리 아들이 또 도와주고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호미를 파서 올해 올라온 나뭇가지 이런 아이도 지금 전지를 해줬어요. 11월 초쯤이나 10월 말에 이렇게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이제 저 끝에 이렇게 보시면 저 끝에 라인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삽식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이렇게 파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는 김에 이렇게 예쁘게 제가 손질을 해서 저 끝에 사이드에다가 제가 심도록 하겠습니다. 파주세요 우리 아들님. 이제 심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. 올 여름에는 제가 신경을 안 썼더니 이렇게 벌레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. 이제 절로 옮겨놓으면 이제 물 그 호스도 제가 만들어 놓을 거고요. 한 9그루 정도 돼요. 그래서 이쪽에 이제 넣을 때 이렇게 해서 해볼 생각이 납니다. 여러분 여러분 이 아이는 이렇게 정수기에 보면 이게 호수인데요. 호수를 여기 지금 나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아들이 다 팔았는데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에요 여기다 파서 제가 이제 호수를 여기다 깔을 거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네 가든 코트라고 해갖고 네 우리집 군에서 텃밭까지 이 아이를 이 정도 이렇게 뿌릴 거에요 이 정도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거 호수 연결하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묻을 거에요 이 아이는 여러분 아로니아 나무예요 아로니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서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너무 앞쪽으로 왔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카메라를 찍어드리네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누르지를 말고 이 아이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보시면 이렇게 일자가 있구요 이렇게 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T자에요 여러분 호수가 양옆으로 세 군데로 가는 건데요 일단 여기 하나를 제가 끌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돗꼭지 연결은 이렇게 조그만 그 정수기 수돗꼭지 있어요 그걸로 연결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 이렇게 나무에다가 물통 사이로 하나 자를게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물통 사이로 하나 자를게요 나무와 나무살 잘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 하나 여기다 여러분 이렇게 꼽아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라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는 제가 호수를 연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이 아이가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얕아서 너무 너무 얕아서 너무 얕아서 너무 얕아서 더 힘든 더 힘든 더 힘든 하여튼 어이씨 으이 쉬 땀 잘 팔리네 어어어 하하 수도하고 수도 그 사이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꼽아줬으면 여러분 삼각형을 이렇게 T자 옆으로 또 가야되기 때문에 T자를 이용을 할 거에요 자 여기 됐어요 자 일단 머리다가 이제 또 열을 그리고 이제 물을 꼽아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연결을 하나를 해놓으면 여기서 T자루 나오고 여기는 이제 물 꼽아주고요 이렇게 감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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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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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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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